최고의 사냥꾼 벨로키라토르 오늘 정말 즐거운 탐험이었어 맞아 맞아 무슨 소리가 안 들렸어? 수림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뭐 겁주지마 난 벨로키라토르다 우리는 최고의 사냥꾼이지 어? 미키 누구야? 에헴 내가 설명해줄게 벨로키라토르는 몸길이 1.8m 몸무게는 15kg 이름은 재빠른 약탈자라는 뜻이야 몸집은 작지만 빠른 속도와 무리를 지어서 사냥해서 몸집이 큰 와깃감도 사냥할 수 있지 아하 벨로키라토르는 진짜 사냥꾼이구나 그래 우리는 방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 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그렇구나 그럼 계속 이야기하지 우린 날카로운 발톱으로 쓰고 어허허허허헝 잡았다 또 너야? 밀력꾼 엑스 너희들이 말을 걸어준 덕분에 잡았지 이 공룡이 어찌나 빠른지 아까부터 따라다녔는데 잡기가 영 힘들었거든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최고의 사냥꾼인 내가 사냥을 단하다니 최고의 사냥꾼은 바로 나 밀력꾼 엑스지 어허허허허허허허허 밀력꾼 엑스 빨리 벨로키라토르를 풀어주어 야 뭐 니들이 풀어주라면은 내가 네 하고 풀어줘야 하냐? 하! 뭐 풀어주겠다면 고고 다이노 변신! 리테이팅! 그린 파워 변신! 토모! 블루 파워 변신! 피클! 핑크 파워 변신! 렉스! 레드 파워! 변신! 변신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니들이 변신해봤자 내 공룡 엑스가 훨씬 크다고 그치? 공룡 엑스는 정말 너무 커 우리 벨로키라프루는 작은 공룡이지만 훨씬 큰 공룡들도 사냥하지 나한테 맡겨줘? 메롱 어디 잡아보시지 어? 저기 무지개 떴다 어? 어디? 어디? 지금이다! 공룡 엑스! 꼬리치기! 야! 핑이 당했어 내가 나서야겠군! 비키 물총 발사! 아! 비키! 내 친구들을 공격하다니 가만 안 둬 깨우! 토모! 비키! 핑! 내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다니 고고! 다보의 짓! 아리밥집! 공룡 엑스 회오리! 어떡하지? 이러다간 벨로키라토르가 잡혀가겠어! 하지만 공룡 엑스가 너무 쎄! 아! 맞다! 벨로키라토르! 너희들은 작은 공룡이지만 큰 공룡도 상향할 수 있다고 했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야! 뿌리를 쥐어 같이 힘을 모아서 사냥을 하지! 그러면 큰 공룡도 사냥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방법이야! 바로 그거야! 다같이 한꺼번에 공격하자! 좋아! 좋아! 밀렸군 엑스! 이번엔 널 꼭 꺾어주겠어! 하지만 나한테는 어림도 없지! 공룡 엑스! 공격해! 공룡 엑스! 헤오리! 내가 빠른게! 지금이야! 밀렸군 엑스! 빨리 발로키를 풀어줘! 가림도 없어! 공룡 엑스! 공격해! 물총 공격! 플렉스! 좋아! 와이어 발사! 히히히! 나도 도와줄게! 으악! 아이고 이거 뭐야!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어! 하하하! 고마워! 너희는 우리 펠로키랍 도르만큼이나 협동을 잘하는데! 하하하! 우리는 사냥꾼은 아니지만 덕분에 무서운 악당을 물리칠 때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걸 알았어! 맞아! 우리는 함께 할 때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어! 고고! 다이노 구조대! 임무! 안녕! 안녕! 하하하하하